국민 여러분, 경기도 시영회에서 창조예술의 한국 트로트가 세계를 하는 우리의 깊은 염원을 담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이, 슈퍼주니어, 엑스도까지 이미 대한민국의 젊은 가수들이 세계무대를 후령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전통가요 역시 세계무대에 서서 이와 어깨를 나란히 할 그날을 위해 각오를 다져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예술의 K-트로트 세계라는 그 주제로 우리 하이팅 국민 여러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즐거운 트로트의 세계적인 열풍,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요.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나오실 분은요. 아마 이분이 세계적인 무대에 나간다면 외국인들이 뷰티풀, 뷰티풀 이런 말을 외칠 것 같아요. 뷰티풀, 뷰티풀. 지금 발음에 놀라셨나요? 뷰티풀 이게 무슨 얘기를 해요? 아름답고 뭐 예쁘고 아무튼 여러분, 사랑도둑의 강소리치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뷰티풀, 뷰티풀. 뷰티풀, 뷰티풀, 뷰티풀. 뷰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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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풀 무슨 말로 할 때 나들 셋을 때까지 모두가 모두가 내 몸에서 모두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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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때 변어리 변어리 저 희메였던 놈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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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사랑 모두가 듣는 듯 다가와 나의 욕을 받아냈 사랑 나의 날이 날이 들어와 처음 하나는 더 널 해 아프는데 날 버리면 심의로 못 가면 이렇게 널 할 때 웃기네 빨리 돌아와라 주는 말로 할 때 나들 셋을 때까지 동둑아 동둑아 내 몸에서 모두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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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때 널 알이 널 알이 널 알이 저기 내 영광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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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사랑 모두가 사랑 모두가 사랑 모두가 사랑 모두가 아멘